메인별로 한 분씩 안녕하세요 엑시너리 히어로즈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쿠키앤크림 리더를 맡고 있는 권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시너리 히어로즈의 따소목 정수입니다 따소목? 네 따소목 따뜻한 소년목소리 정수입니다 아 소년목소리 준환씨 오늘 근데 의상이 약간 징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시선을 강탈하니까 시선 강탈주는 어때요? 왜? 저는 시감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시너리 히어로즈에서 장남자가 되고 싶은 부드러운 메일계 소유자 따원이라고 합니다 1 2 3 근데 부드러워져요 진짜 아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웃기 전엔 차갑지만 웃으면 여러분들 다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안졌냐? 모드라마 만졌냐? 팀에서의 농망을 담당하고 있는 주연입니다 농망이요? 건이형의 리더 자리를 탐내고 있는 가훈이의 상남자를 뺏어가고 싶고 시선 강탈도 가져가고 싶고 슬립 인사이드 아비 오마